먹물같은 버려지 신동원 자, 1등! 자, 1등 발표합니다! 오! 투하다! 과연! 유진이! 과연! 과연!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! 이름하여 내 세계 마지막 미팅! 손 한번 잡아봐도 되겠습니까? 지글자! 보글자! 지글 보글자! 제 곡을 하다가 받을 수 있는 소라재 신동원 전유진! 전유진! 됐어! 됐어요! 전유진! 진짜 잘했어! 전유진! 전유진! 축하해요! 자, 그리고 오늘 정말 노래 잘하고 선생님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두 친구를 또 볼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선생님, 우리 정차르투 선생님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. 근데 뒤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사인을 했어,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. 그래서 이거는 평생 가보로 간직하세요. 별도로 팔면 안 돼요. 네, 잃어버리면 안 돼요. 아이고, 이뻐라! 아이고, 이뻐! 아이고, 이뻐! 열심히, 열심히. 고생 많이 했어. 손 한번 잡고. 놀지 마, 놀지 마. 놀지 마, 놀지 마. 아이고, 이뻐라! 아이고, 이뻐라! 아이고, 이뻐라! 아이고, 이뻐라!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트롯 신동 대전 결과. 농구팀의 전유진 선수가 승대가 되면서 이제 농구 6승이 됐습니다. 축하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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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!